자네 인생에 성공하는 비밀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그게? 바로 이거지 에?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거참 대단하네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뭐예요? 그건 자네가 직접 찾아야지 북스킹 성공의 비밀은 바로 단 하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다양한 게 생각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연관되는 딱 하나가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승엽 선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야구죠 제가 또 좋아하는 설민석 강사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강의도 떠오른데 이분은 또 더 좁혔죠 그게 뭐냐면 역사 강의였습니다 만약에 설민석 강사님은 다른 강의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이 결과값이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명의 스타가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박지성 선수인데요 한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만약에 축구 선수 아니고 다른 일 했으면 어떤 일 했을 것 같아요? 라니까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통닭집 사장이랍니다 에? 왜 통닭집 사장이에요? 하필이면 축구하고 관련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축구를 못했다면 저는 낮에는 축구하고 밤에는 통닭을 판매하는 통닭집 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도 축구를 하겠다 즉 원 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번 알아보니까 펠프스는요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냥 언니 수영만 한대요 하하하 그래서 금메달 28개를 총 다 딴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게 일을 막 널브러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을 못하죠 왜냐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크아 맞습니다 저도 어떤 일 할 때 정말 다양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뭐가 안 돼요 정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정말 글이 나오지 강의 다녀오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신기하게 글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비법이었는데 단 하나의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할 때 그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파레토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80대 20 법칙 이것도 보니까 원팅 20%가요 80%의 결과를 불러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20% 즉 하나가 정말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즉 이 하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20%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찾게 되면 훨씬 더 큰 결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를 보니까 그 원팅에 투자하는 비용을 일정 비율 밖에 안 들어간대요 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원팅을요 하루의 절반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한 시간의 대비를 보면 1대 3이죠 네 근데 결과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8대 24로 훨씬 더 큰 양이 오른쪽 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팅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팅을 찾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계속 집중하지 않게 되면 한 개 하다가 도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주기 보니까 가장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 영어 공부입니다 네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해서 약 한 9년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도전하고 포기하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그걸 했어요 즉 이렇게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해야 된다는 요구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 성공의 벽을 뚫어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도 예전에 처음에 강의할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원팅이라는 책을 보고 내 인생을 반전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강의였습니다 자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저는 나머지 일들을 최대한 뒤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 집중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중해서 이 일만 했더니 감사하게 전국에서 정말 많이 섭외가 들어와서 현재는 전국국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원팅을 더 크게 해서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자 또 강의에 집중하기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단 하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모든 일이 쉽게 혹은 필요없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음에 제 강의 갈 때 또 강의 자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맞지만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팅을 하고 있죠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가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top everything, do one thing 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팅을 복스킹했습니다 와 저는 이 책 읽고 하나에 집중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강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강의에 집중하자 그런 마음을 정말 정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